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우리 수능까지 정확하게 120일 남았습니다. 딱 넉 달 남았죠? 넉 달이면요. 영어는 절평이에요. 분명히 지금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 2등급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만약에 6평의 3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저는 2등급 목표로 잡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1도 가능합니다.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 넉 달이면요. 어마무지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제대로 공부한다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제가 한번 믿어볼래요? 하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학생들 막판에 한 넉 달 남겨놓고 아니면 100일 정도 남겨놓고 4등급 되는 학생들 중에서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을 수십 명씩 봅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휘입니다. 학생들의 오해가 뭐냐면 이제 N수생들은 잘 알 거라고 믿어요. 파이널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어휘를 안 해옵니다. 그냥 리딩 스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아니요. 제가 그 앞전에 케이스트 하나 찍은 거 있죠. 스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휘 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거의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2등급 되는 학생들은요. 2등급이 목표라고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죠. 빈순삽이라고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정답률이 낮게 나오거든요.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찍어도 나머지를 맞는다면 2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1요소가 스킬이 아닙니다. 일단 어휘예요. 그럼 이제 어휘를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탐구도 해야 되고요. 지금 수학도 부족하고요. 어휘 외울 시간이 안 나옵니다. 아니요. 하루에 딱 20개만 외우세요. 하루에 20개를 그것도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또 오해. 이걸 자습 시간에 외우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아깝다고 여겨지거든요. 탐구해야 되고 수학해야 되고 국어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 N수생이라면 학원 가자마자 고3 학생이라면 아 지금 방학이니까 학원이겠고 아니면 집이겠고 도서관이겠죠. 아침에 10개만 외우세요. 단어 10개 외우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1교시 쉬는 시간에 10개 외운 거 있죠. 1분만 투자하세요. 1분만 계속 읽으세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분이면요. 10번 가까이 읽을 수 있습니다. 2교시 쉬는 시간 또 똑같은 거 10개 3교시 쉬는 시간 10개 이런 식으로 하면 뭐냐면 아침에 외운 10개를 1교시 쉬는 시간 또 했고 2교시 했고 3교시 했고 이거 오전에 외운 10개를 까먹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점심 쉬는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또 10개 외웁니다. 그리고 오후에 만약에 5교시에 따져볼게요. 자습한 학생들은 알아서 시간을 맞추시고요. 5교시 끝나고 그 10개 외운 걸 또한 10번 정도 본다. 6교시 끝나고 7교시 끝나고 본다. 그러면 반드시 다 외워집니다. 1분씩만 투자하면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밤에 한 두 번 정도 읽고 자기 전에 한 두 번 읽으면 오늘 외운 걸 거의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개 남았죠. 20개 곱하면 2400개의 어휘가 나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만약에 스킬 같은 거 전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석하는 실력이 많이 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어휘를 2400개 이상 외웠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수능 볼 때 모르는 어휘가 많이 쭈니까. 그러니까 어휘 책은 또 학생들이 꼭 질문합니다.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책 중에 뭘로 공부해도 돼요? 알까? 다 어휘 책은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팔린 워드 어쩌고라던가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EBS 나온 보카, 천 어쩌고가 있고 자기가 공부했던 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듣기입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듣기에서 만약에 틀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정말 2등급 금방 나와요. 그런데 듣기에서 몇 개씩 틀려나가면 이게 리딩 문제를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 공부하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일주일에 2회만 시간 제고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날 한회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듣기를 풀었어요. EBS 들어가도 되고요. 메가스터디 들어가도 되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도요. 듣기 파일과 문제지 그다음에 답안지 다 무료 다운로드해요. 그래서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수요일 날 시험을 봤으면 자기가 시험 보고 채점합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오늘 공부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로 예시할게요. 그러면 화요일과 수요일은 뭘 하느냐 자기가 틀렸던 문제와 자기만 압니다. 맞았지만 찜찜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만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는데 무슨 받아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답을 써놓으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시험 봤을 때 틀린 거만 체크하고요. 답이 몇 번이 쓰지 마세요. 틀린 거와 자기만 아는 찜찜한 문제를 두 번 세 번 듣잖아요. 그러면 아 보통의 한 열 개 중에 일고 여덟 문제 확률적으로 일고 여덟 개는요. 두 세 번 만에 답이 뭐인지 보입니다.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직 듣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두 번 정도를 또 들었는데도 월요일 날 시험 본 걸 화요일 날 내가 틀렸던 걸 두 번 정도 들었는데도 만약에 몰랐다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어휘를 몰랐던 것과 나의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대본을요. 독해하듯이 공부합니다. 단어 수거 전에서 외우고 해석하세요. 그리고 또 듣습니다. 이걸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 시험 보고 목요일 쯤 2회치 모의고사를 또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회씩 모의고사를 아 월요일은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 화요일 수요일은 아 내가 월요일 날 봤던 것 중에 틀린 문제와 찜찜한 거 다시 듣는다. 목요일 쯤 자기가 또 시험을 보고 금요일 토요일 쯤 아 내가 또 틀렸던 걸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들어본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넉 달이면요 듣기 거의 안 틀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점수가 올라가요 당연히 제가 아까 분명히 4등급 5등급 된 학생들 넉 달이면 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어휘를 좀 외워라. 2400개 어휘만 늘어나도요 아까 했지만 몇 분 안 걸려요. 아침에 10개 오전 내내 복습 오후에 10개 오후 내내 복습 밤에는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를 일주일에 2회씩만 해도 그걸로도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오늘의 메인입니다. 시기별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나 공부하는 거에 관한 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딩 스킬 하나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빈칸, 순서, 삽입 가치 또는 어떤 문제 정답률이 워낙 낮은 문제 같은 경우에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대놓고 솔직히 찍어도요 나머지 유형을 만약에 맞는다면 듣기도 틀리지 않았고 선생님 저 대입학이라던가 요양문이나 장문독해나 아니면 뭐 어휘나 무관문 같은 건 안 틀려야 하면 단원하는데 그걸로 2등급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나중에 문제풀을 하고 싶어도 기본기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딱 여름방학 때까지입니다. 뭐냐? 해석하는 기본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오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끊어주고 묶어주는 게 해석이 아니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해석이란 한국어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바꾼 게 해석이 아니다.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글을 따라가는 게 해석이다. 필자가 의미하는 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스토리라인이잖아요. 키워드 잡는 연습까지예요. 그러니까 3줄, 4줄이 막 넘어가면요. 학생들이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이제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첫째,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둘째, 가운데쯤 이런 문장 나오면 위에 뭐 읽었는지 다 까먹습니다. 무조건 줄거리를 잡아 놔야 된단 말이에요. 키워드를. 그럼 전체 줄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키워드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하고요. 그러니까 주호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 원칙만 남기면 내가 이 문장, 문장,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이 여섯 문장이 쭉 나열된 게 하나의 글이에요. 그래서 2등급이 보인 학생들은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빡세게 공부하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 기본기 끊어 읽기, 묶어 읽기를 넘어서 키워드 잡는 공부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이 되면 이제 문제풀이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해석은 되고 기본 뼈대 잡는 능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난도 유형. 뭐예요? 빈칸, 순서, 삽입 같이 학생들이 원래 어려워하는 유형 말고요. 대입학, 요양문, 무감문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아, 선생님 저하고 맞추는 공부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유형별 공부하셔서 정답률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월부터 파이널까지는 뭐예요? 전체 회차별 모의고사 아니면 아니면 전체 유형 빈순삽까지 들어간 것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선생님 저 2니까 2가 목표니까 그럼 빈순삽은 다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다 맞았다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두 개 틀렸다면 빈순삽에서도 한 두 개, 두, 세 개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널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반드시 점수 나옵니다. 첫째, 어휘 좀 외워라. 하루에 20개만 외우면 2400가가 나온다. 듣기 종종 틀린 학생들 듣기 좀 해라. 시간 별로 안 걸린다. 그 다음 7월, 8월에는 고민하지 말아라. 나는 해석을 제로 잡는 공부를 한다. 줄거리 잡는 공부를 한다. 9월달에는 그래, 중난도 유형은 내가 쫙 잡겠다. 10월부터 파이널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영어는 절평이잖아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매해 학생들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4회에서 2나온 학생들이 있었고요. 우리도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자, 왜? 영어라는 건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어휘 되고 해석되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대입한 문제인데요. 되게 어렵던 글이에요. 제가 키워드 잡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첫 문장을 읽자마자 학생들이 벌써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학생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전인사명 수호구예요. 수학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방식으로 데디아이 방식 촉진하는 성공적이며 장기적인 학습과 긍정적인 수학 태도를 벌써 읽기가 싫은 거야. 까먹는 거야. 원래의 속은요. 성공적이며 장기적인 학습과 긍정적 수학의 태도를 촉진하는 방식에서 수학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얘들아 기억나겠니 이거? 아니 근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야. 자기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꾼 게 해석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아니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와 육하원칙을 제외하고는 속된 말로 다 쓰레기예요. 이것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한번 주어를 한번 해볼까요? 뭐뭐는 학생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를 통해서 이거 수식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읽고 넘기는 거예요. 뭐뭐는 학생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뭐뭐다 동사 필요하다. 목적어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학생의 발전을 이끌려면 집중해줘야 되지 않냐. 뭐 집중해야 돼? 다양한 수준을 집중해줘야 되며 힘 빼세요. 쭉 성취 가능한 도전에 수식어구 두 번째 목적어 다양한 학습 강점 장점들을 집중해줘야 됩니다. 볼게요.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알아 듣는단 말이에요. 수식어구하고 뼈대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해석을 못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을 못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기보다는 키워드를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 필자고 싶은 말 학생의 성공을 이끌려면 다 수준이 다르고 애들 전부다 다양한 학습의 장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집중해줘야 되지 않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이행 이러한 구성의 이행이 효과적으로 꾸미는 말 뭐다? 이게 바로 촉진한다는 거다. 뭐를? 학생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거지.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이행해야 학생의 참여가 촉진되지 않겠니? 끝. 한 번만 읽습니다. 수식어구. 읽어볼게요. 환경을 만들므로써 나두니 나무 어딘가 벗을 수가 나오겠죠.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배양하는 진짜 열망을 배양하는 어느 열망 획득하는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는 벌써 까먹었어요. 기억 안 납니다. 요구되는 그들의 학문적인 발전과 나아감 다음 학습 단계로 어떠니? 이렇게 읽으니까 머리가 붕 뜨는 거야. 뭘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볼게요. 원래 해설지처럼 해석하면요.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 학습으로 나아가게 하고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을 얻게끔 하는 진짜 열망도 배양하며 아이들의 관심도 사로잡는 환경을 만들므로써 학생의 참여를 추진할 수 있다. 어떠니? 그래 해석은 돼. 어떠니 발생해? 왜 기억나요? 기억 안 납니다. 보여드릴게요. 줄거리에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뭘 읽고 있는지 까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란 끊어주고 묶어주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서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문장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수식어고 답배잖아요. 답이 안 보이는 게 불가능해요. 학생의 발전을 이끌려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에 집중해줘야 되며 다 다양한 학습의 장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집중해줘야 됩니다. 학생을 발전시키려면 이러한 구성을 이행하는 것이 학생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다음 문장 그냥 줄거리 한번 봐드릴게요. 나 뭐뭐 함으로써 수식어고는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읽고 넘길 겁니다. 볼게요. 그 개인화된 성취관왕한 도전이 그게 바로 학생들을 어디 어디 전사 명사 숙여주만 육하원칙 언제 어디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 이런 개인화된 성취관왕한 도전이 학생들을 지식으로 이어준다는 겁니다. 뭐뭐 함으로써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한 번 읽고 넘기는 파트란 말이에요. 강약 주문을 읽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그들을 자 잠깐만 그들의 sorry 자 이거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지금 오사 남았다. 이 글의 주어가 위에요. 우리는 grant 준다 뭐 사람들한테 뭐 자 봐봐 수식호구 자 부담이 있는 학생들 뭐에 의해서 수학적 부정성 자 변화되는 힘 자 볼게요. 원래 구문도 캐하면요. 수식호구에요. 자 일부러 행동하는 걸 통해 학생들을 참여시키며 학생들을 참여시키며 얼마나 어렵냐 세심하게 학생을 참여시키며 세심하게 지켜주는 학생들의 빈번한 성취를 이거 다 수식호구란 말이야. 읽었어? 뭐는? 우리는 준다. 6항씩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부담이 있는 수학적 부정성 자 쉬고 빼세요. 우린 학생들한테 힘을 줍니다. 뒤에 다 수시고 어쩌고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읽고 나서 음 이렇구나 하고 넘기는 파트에요. 한번 볼게요. 키워드를 잡았을 때 글 전체를 이제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학생의 발전을 이끌려면 집중해줘야 돼 수준이 다른 거에 집중해줘야 되고 다른 학습의 장점이 있다는 거에 집중해줘야 됩니다. 이런 구성을 이행하는 것이 학생들을 참여하게끔 촉진해요. 그런 개인화된 개별화된 성취가능한 도전이 학생을 지식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우리는 이거 뺄게요. 우리는 학생들한테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손지 가보세요. 몇 번의 답이에요? 5번이잖아요. 뭐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아니 해석이라는 걸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꾼 걸 해석이라고 잘못 본 거야. 전체 줄거리야. 아니 국어 문제는 키워드를 잡으면서 아니 왜 영어는 가로 열고 닫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 글이 조금만 길어지면 읽고 나서 붕 뜬단 말이에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지금 만약에 3, 4, 5, 6 등급이야. 첫째 일단 어휘가 제일 중요해요. 어휘가 돼야 뭔가 합니다. 둘째 끊어주고 묶어주는 단계가 아니라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따라가는 키워드 잡는 공부를 8월까지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럼 9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제풀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혹시 모르겠으면 저희 Q&A 오셔서 질문하시면 저희 연구 실장님들과 연구 조교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습니다. 라고 분명히 도와드릴 겁니다. 넉 달 120일이면요. 분명히 점수 올라갑니다. 시간 아끼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빡세게 공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다른 과학보다는 덜 하도 되지만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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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